유리 씨는 이런 거 혹시 가능합니까? 지나간 처사랑 뭐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처사랑 한번 해보세요. 꼭 여기 봐야 돼요. 이거 말고 없어요? 다른 옵션은? 그럼 천장 볼기가. 연기 아이가 연기! 커서 오빠도 있고. 가장 극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놔야. 정아 씨가 한번 봐주세요. 현재 처사랑입니다. 유리야. 유리야. 못하겠다 진짜. 못하겠어요? 청아 씨가 하시는 건 또 저랑 어떻게 다른지 봐야겠어요. 아 제가요? 진짜 이거 되면 진짜 배우시다. 현재 진행 형 처사랑 다른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? 뭐 어떻게든지 해보세요. 청아야. 청아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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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잠깐 타임! 제가 얘 안 하네요. 날라리 첫사랑. 네. 날라리 세서랑. 약간 첫 채무자한테 보내는 눈빛인데. 알겠습니다. 청아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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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